아, 여러분의 투표하신 노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제일 괜찮았던 곡으로 골라서 했고요 괜찮았나요? 옛날 노래 영상 안무를 따야 되는데 너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디테일한 거는 제대로 못 땄는데 그래도 나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래도 한때 엄청 학습던 노래를 들으니까 좀 신나지 않나요? 요즘 약간 추억인데 저희 고등학교,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곡이어가지고 저희 일단 다음 곡을 바로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 곡은 현아의 아이고 요번에 다음 곡은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라는 곡이고요 그 다음은 이게 엄청 반응이 좋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루머 이게 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루머까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루머는 이제 마지막이죠? 네, 이번 공연의 마지막 네, 루머가 이제 마지막이고 지은이가 빠져서 이 노래도 마지막이 되겠네요 너때문에 미쳐도 네, 저희 두 곡 연다와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벗어버려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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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맺을 바보 바보 보고 싶어 너댈 왜 온전히 하니쳐 니 꿈은 멋져 미쳐 고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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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널 이대로 고쳐 고쳐 겹치는 내 몸이 고쳐 이제는 내 삶이 수진이의 뮤 преступ다는 낭금이 깜짝이야 뱃속 woke up 뱃속 period 그런 심리 만함까지도 없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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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